오늘부터 4인 가구 기준 매달 전기 요금이 3천 원, 가스 요금은 4,400원씩 일제히 오릅니다. 이런 가운데 8년째 동결됐던 울산의 시내버스 요금도 하반기 인상될 전망입니다. 울산시 대중교통개선위원회가 시내버스 요금을 교통카드 기준 현행 1,250원에서 250원 올린 1,500원으로 인상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배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의 일반 버스 요금은 카드로 1,250원, 현금은 1,300원입니다. 지난 8년간 한 번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울산시는 버스업체 손실금에 대한 막대한 재정 부담을 이유로 요금 인상을 추진해 왔는데, 요금 조정안이 인상을 위한 심의 첫 단계인 대중교통개선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조정안에 따르면 일반 버스는 성인 기준 카드 250원, 현금 300원이 올라 각각 1,500원과 1,600원이 되며,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도 100원에서 130원 인상됩니다. 직행 좌석과 지선버스, 마을버스와 리무진 버스도 성인 기준 100원에서 최대 400원까지 오를 것으로 점쳐집니다. 시민들은 버스 요금 인상 소식에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울산에서는 버스만 이용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이용료가 올라가게 되면 부담이 많이 느껴질 것 같고, 또 한 번 이동을 할 때 왕복으로 하면 600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다 보니까, 체감이 좀 크게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울산시는 지난해 시내버스 업계에 지원한 적자 보전액 규모가 1,200억에 육박하고, 정부 방침으로 요금 인상이 수차례 미뤄진 만큼, 더 이상 인상 시기를 늦출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시는 다음 달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7월에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인상이 가결되면 8월 이후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이 동시에 올라, 4인 가구 기준 월 7,400원 정도의 추가 부담이 예상됩니다. 밥상 물가 고공행진에 공공요금 줄인상까지 더해지면서,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질 전망입니다. UBC 뉴스 배달원입니다.